누가 나를 만들었소 천능하신 상제님 실수로써 만들었지 실수로써 만든 세상 태주찬으로 비든 인생 네가 잘나면 내 아들 어허허 부모가 잘 떠돈다 이 흰 사람 한 장을 틀고나 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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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니 어허하니 나 하하 무한 날 전혀 정답이 하나도와 투찬 머리가 좋으시구 예헤 수윤크 Urr 수윤크류 보니 유원이라 하유도 탁주도리가 좋으시고 칠자라 한장을 들고나 보니 지러니라 칠석나라 겨누 후 침녀가 좋으시고 뼈덜에 팔자라 들고나 보니 팔자 없는 흉신은 나 고생꾼이 이루었구나 칠자라 한장을 들고나 보니 구원이라 하유도리가 좋으시고 칠석나라 한장이 또 남았구나 심리팬님을 만났구나 헛헛붕바라 즐거운다 헛헛붕바라 탁주도리요 에헤이 뭔 거지 나왔다고 박수까지 쳐주시고 아무쪼록 박수 치신 분들만 오래오래 사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오다가다 금바지 석털씩 주드시고 노트북권 당첨되시고 그래도 저 뒤에는 끝까지 안치고 자빠졌네 그리고 형님 누나만 박수 한번 쳐봐 그만 혼자 칠 날때 쪽팔리잖아 이게 넘들 칠 때 다 같이 치고 뛰어 어? 어?